여러분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런너 여러분 저희 세븐틴이 드디어 동아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테라 내에서 저희 힙합팀 에스쿱스 원우 민규 버논의 팩과 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테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어 아빠의 분노 오 맞아요 우바웨어 삼촌 분노 분노 시리즈 제가 1등 한 번도 놓쳐본 적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밌는 게임에 저희를 담은 팩과 아이템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도 너무 가지고 싶네요 이렇게 우주씨처럼 저희 세븐틴 팬스를 개성하고 싶은 캐럿러러분들은 지금 바로 접속해 주시고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과연 이 파틴에 이어서 우리 캐럿분들을 만나러 갈 멤버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1월 18일에 공개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신곡 궁금 들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크리스마스에더 새해에 더 세븐틴과 함께 동아나라에서 달려요 네 지금까지 세븐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